네,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정보 VIP 패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미께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10월 22일입니다. 목요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순서는요, 미국시장 분석, 국내 증시 전망, 오늘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그런 섹터, 이런 순서로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시장부터 보시게 되면 나스닥이 소폭 조정이네요. 0.28% 조정, 그 다음에 다우도 0.35% 조정, 소폭 조정인데, 이슈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합의점에 도출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고, 또 두 번째는 아스트라제리카에서 지금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이 브라질에서 사망자가 나왔다. 아직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확인하는 건 아닌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축가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만한 상장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것들 나오는데, 그것은 뭐 그닥 제가 봤더니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었던 다우진수, 이제 21선에 또 한 번 근접하고 있어요. 5실이 한 14까지 떨어졌고, 또 아스트라제리카 같은 경우는 하나만 더 음선 나오면 더 만족하고, 이게 또 5실이 더 많이 떨어져서 10 이하로 떨어졌죠. 5실이 10 이하로 떨어져 그러면, 최소한 기술적 반대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제 재미있는 게, 구글이라든가,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애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실적이 발표를 했는데, 시장 컨센센스를 약간 하이라면서,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들도 이제 조건을 상승받으면 됐다고 보고요. 결국 상장주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또 이르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와서 이제 보게 되면은, 페이팔 홀딩스 같은 것이 좀 비교적 5.5% 상승을 가져왔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또 한 번, 아 테슬라가 있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이쿠, 왜 이렇게 나오냐, 아 나오네요. 잠시만요. 음, 테슬라가 어제 어떤 얘기하냐면은, 이제 3분기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이익도 상당히 좀 좋았고, 그 다음에 또 매출액도 예상치를 뛰어넘는다,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시간에서 좀 전에 제가 보니까 한 3. 몇 프로 급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 이런 것이 우리가 좀 의미있게 봐야 된다. 2차전지, 테슬라가 우리가 좀 틀리지만, 2차전지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눌렀는데요. 음, 많이 눌렀는데, 좀 보게 되면은, 오늘은 조금 좀 반돈도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기대가 되네요. 이것이 이제 결국, 아, 3.4% 오르고 있군요. 이 시간에 의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다소 지수를 보게 되면은, 오늘은 조금 이렇게 횡보 정도, 약간 소폭 조정이 일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뭐 낙격 출발하면 좋은데, 또 뭐 그냥 큰 폭 내리지도 않아요. 결국 20일에서는 한 번 여기서, 왜냐면은 30분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역 헤드웬 숄드형에서 살짝 눌렀다가 또, 지금 이게 다중 바닥이거든요. 여전히 상승할 여력을 남겨놓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코스닥도 역시 역 헤드웬 숄드형,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소폭 조정 또는 횡보, 여기서 큰 폭 상승? 글쎄요. 큰 폭 상승보다는, 어차피 조금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흐름도 예상이 된다. 뭐, 컨드화드로 치면 이제 저항이, 845%는 저항이잖아요. 이렇게 보시고, 그렇다고 누른다 해서, 뭐 이때처럼 화대짝 겁날 필요는 없다. 왜? 이미, 여기서 크게 봤을 때 3종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저점 대비 지수를 보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잖아요. 3.4%나 올랐기 때문에, 눌른다, 누를 수 있다. 그것을 이렇게 마음 편하게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도, 아, 눌른다고 매일매일 시세보면서, 이렇게 뭐 겁내고, 또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다. 트렌드는 역시 대세 상승이니까,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누를 때, 좀 매수를 하고, 모아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수익실이라는 전략이, 지금 향해서는, 제일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국내 정신에서는 어떤 섹터가 좋을 것이냐.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도 독감, 그 백신 맞고, 한 뭐, 여덟 분인가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결과도 나오고 그랬던데, 미국 이제 그, 역시 좀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그게 아직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공시 발표를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그 같은 코로나19에서도, 시소 한쪽에 올라가면, 또 한쪽에 내리고, 이 시소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백신하고 진단쪽이에요. 진단쪽과 백신하고는, 서로 이렇게 서로가, 왜냐하면, 백신이 개발되면, 진단쪽은 이제,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줄어들니까. 그래서 진단된 백신 하는데, 오늘 봐야 될 건, 코로나19에서, 백신이 좀 이제, 그때도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뭐 모더나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진단쪽을 또 봐야 된다. 진단쪽, 이쪽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독감도 거의 마찬가지죠. 이걸 한번 보셔야 되고, 두 번째, 뭐 오늘 또 뭐 이렇게, 아침부터 뿌옇기 시작합니다만은, 틈새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미세먼지 관련주를 볼 필요가 있어요. 미세먼지 관련주.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주, 여러분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번 미세먼지 관련주에서, 그래서 공기정화기는 유닉스가 있고, 마스크는 웰쿠린이 있고, 그다음에 닥터는 하츠가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시고, 또 세 번째, 오늘 또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결국 디지털 화폐예요. 여러분들, 디지털 암호화폐인데, 그러면 디지털 위아나, 트리털 암호화 나오면서, 미국 같은 데서도, 이게 이제, 왜냐면은, 원래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게 바로, 프리미어슨 직단인데요. 이게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가 규칙 통화가 되고,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자꾸 이제 데미지를 줄까 봐,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던, 미국 같은 데도, 서서히 이것 좀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올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직접 관계는 있는, 저는 잘 연구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핫레트라든가, 뭐 키오스코 관련 주죠. 핫레트가 자동 현금 일축 같은 거, 있는 거 하는 것들. 그다음에 또, KECS, KCT, 뭐 이런 것들 좀 올랐는데, 이것은 조금 워낙 등록폭이 크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것 다 할 수는 없고, 이 두 가지 섹터에서,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 괜찮아 보이네요. 예, 좀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저는요, 잘 아시겠지만, vrp 크롭도 운영하는데, 황맥길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피플 바이오드 같은 경우도, 이것은 뭐, 기업 내용보고에서, 뭐, 국무가 대비, 우리 너브초어 평가돼서, 이틀 동안에, 77%나, 급등한,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KNA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황맥길에서 잡아서, 한 25% 가까이에, 3일 동안 급등이 나왔는데, 지수와 상관없이,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대안과학은, 제가 어제도 여의도 주시관에서, 말씀드렸지만, 참 아쉬워요. 황맥길을 잡았을 때, 바로 여기였거든요. 참 아쉬워요. 우리가 이게, 오히려 좀 약간, 다른 종목 하다가, 오히려 이걸 놓쳐가지고,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황맥길을 잡으면,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ENDD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매연저하감장치거든요. 그래서, 이틀 황맥길을 잡아서, 이랬던, 이것도 이틀 동안, 1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냈네요.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공략하겠다는 얘기죠. 서현 같은 경우도, 오엄도 다음에, 황맥길을 잡아서, 이렇게, 오엄도 다음에, 어제 뭐, 매 숟가락 충전 못했지만, 어제는 9%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럼 이제, 오늘 관심 있는 분들, 우리가 공략할 패턴들은, 어떤 것들이냐. 아까, KNN 패턴 보셨죠. KNN 패턴, 이런 것들. 오늘 공략할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한번, 눈여기 이런 패턴들을 보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저는 또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릴게요. 오늘 또, 도움이 되셨나요? 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도 좋아지고, 좋은 정보 선정도 힘이 날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